윈도우즈 11에서 HP 서포트 어시스턴트 사용 HP 서포트 어시스턴트는 윈도우즈에서 HP 장치를 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HP SA는 HP 컴퓨터 문제 해결을 위한 제품 정보, 리소스, 업데이트 및 도구에 간편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HP 서포트 어시스턴트는 윈도우즈를 실행하는 모든 HP 장치에 사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HP 서포트 어시스턴트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11에서 HP 서포트 어시스턴트 설치 및 업데이트 방법을 참조하여 컴퓨터에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앱을 열려면, 검색으로 이동하여 HP 서포트 어시스턴트를 입력하고, 결과에서 앱을 클릭합니다. 계정 만들기, 로그인을 클릭하여 HP 서포트 어시스턴트 사용을 시작합니다. 컴퓨터 이름, 제품 및 일련번호 같은 제품 정보는 물론, HP 서포트 어시스턴트 앱의 보증 상태도 확인합니다. 내 대시보드 화면에 컴퓨터의 이름, 제품 번호 및 일련번호가 나열됩니다. 자세한 제품 정보는 장치 사양을 클릭합니다. 일반 사양 화면에 제품의 하드웨어 구성 요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열됩니다. 설치된 바이오스 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양 화면을 닫습니다. 제품 보증, 저장 및 배터리 정보, 그리고 윈도우즈 보안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내 대시보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치 상태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P 서포트 어시스턴트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컴퓨터의 업데이트를 찾아 설치합니다. 내 대시보드 화면에서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나열된 업데이트를 선택하고 다운로드 및 설치를 클릭합니다. 화면의 설명에 따라 업데이트를 설치합니다. HP SA 앱이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확인할 때와 이러한 업데이트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기본 설정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왼쪽 메뉴 도구 모음에서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보증 상태 및 긴급 주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추가 설정을 클릭합니다. 중요 업데이트를 예약하려면 고급 설정을 클릭하고 기본 설정에 따라 설정을 구성합니다. 진단 도구, 안내 문제 해결사, HP 서포트 어시스턴트의 지원 리소스를 사용하여 컴퓨터 및 장치 문제를 해결합니다. 내 대시보드 화면에서 장치에 대한 빠른 수정 및 진단, 가상 에이전트의 안내 문제 해결사 및 다양한 고객 지원 옵션을 제공합니다. 수정 및 진단을 클릭합니다.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옵션을 선택하고 실행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화면의 메시지에 따라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는 안내 문제 해결을 클릭하여 가상 에이전트를 실행해서 문제를 지원하고 해결합니다. 가상 에이전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문제를 라이브 에이전트에게 에스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지원 리소스를 클릭하고 채팅 또는 전화 옵션을 선택합니다. 추가 리소스, 지원 도구 및 지원 리소스의 방법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HP 프린터, 컴퓨터 또는 장치를 HP 서포트 어시스턴트에 추가합니다. HP 서포트 어시스턴트에 HP 장치를 추가하려면 추가하려는 장치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장치 추가를 클릭합니다. 내 장치 감지를 클릭하여 사용 가능한 장치 목록을 보거나 일련번호 상자에 장치의 일련번호를 입력하거나 내 장치 찾기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화면의 설명에 따라 장치를 추가합니다. 유튜브에서 재생 목록 탭을 클릭하여 다른 언어로 제공되는 HP 비디오를 찾아보십시오. 공식 HP 지원 비디오를 확인하려면 HP 채널을 검색하십시오.